안녕하세요. 천문점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몰딩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이 몰딩의 이름은 뭐며,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말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몰딩에 대해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요즘에는 DIY를 많이 하시는데 이 몰딩의 이름과 사용처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간략한 기본적인 몰딩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한번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몰딩은 이 평몰딩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평몰딩은 몰딩 중에 가장 기본으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보통 평면을 작아하실 때 많이 쓰시는데 요즘에는 다용도로 많이, 요즘에는 몰딩 간소화가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곳에 많이 쓰이는 제품이고요. 사이즈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30mm부터 400mm까지 정말 다양한 사이즈로 나와서 여기저기 사용할 공간이 굉장히 많은 몰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이 갈매기 몰딩이라고 불리는 천정 마감 몰딩인데요. 이 갈매기 몰딩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40x40, 50x50, 60x60, 80x80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는데 40x40, 50x50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이 지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공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천장이라고 가정을 하셨을 시에 이렇게 45도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 한 면과 이 한 면 이렇게 두 면을 불러서 40x40이라고 부르고 50x50이라고 부르는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시공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도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 작업을 할 시에는 각을 두 번을 따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45도로 따고 45도로 따고 그냥 편하게 45도로 부를게요. 이렇게 각을 두 번을 따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시공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들 사용을 안 하고 요즘 추세도 이렇게 화려한 몰딩을 잘 안 쓰시기 때문에 많이 안 쓰시는 몰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시는 게 계단 몰딩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이 두 제품은 계단 몰딩이고 이 제품은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보통 이렇게 2계단과 3계단으로 계단 몰딩이 나오는데요. 보통 몰딩 마감 끝은 이렇게 없어지듯이 마감을 하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서 천장에다가 붙여서 시공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갈맹이 몰딩보다는 개인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쉬운 몰딩이기도 합니다. 코너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한 면만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제품인데 좀 큰 걸 원하시는 제품은 이렇게 3계단을 많이 사용하시고 좀 작은 제품을 이용하시고 싶으실 때는 이 2계단 몰딩 정말 작게 이용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거든요. 이렇게 세 종류의 몰딩이 갈매기와는 다른 천장 몰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품이 이제 바닥면을 마감하시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걸레바지라고 부르는 하박기 하박기 걸레바지라고 부르는 이 두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도 유골과 무골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는데요.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됩니다. 윗면이 이렇게 이쁘게 마감되게 시공을 하시는데 이 밑부분 같은 경우에는 떠있는 게 장판을 시공하시게 되면 이렇게 살짝 덮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몰딩이 들뜨지 말라고 살짝 밑에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닌 것들도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비는 거를 문제 삼지 않고 싱옥을 하십니다. 그리고 걸레바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옛날에 걸레질 많이 할 때 벽지에 걸레 물이나 찌꺼기 같은 거 많이 묻지 말라고 그 걸레를 받는다 해서 이렇게 걸레바지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렇게 유골과 무골 두 종류로 나옵니다. 이 유골과 무골의 차이는 그냥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몰딩을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이 문선몰딩이라는 제품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평몰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인다. 말 그대로 이 문선몰딩은 쉽게 얘기하면 문의 선을 마감하는 몰딩인데요. 이렇게 문이 문화구가 있고 벽이 있을 때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고 만약에 수평이 맞다 치더라도 이렇게 벽과 문화구의 틈이 뜨기 때문에 그 틈을 마감하는 이렇게 마감하든 이렇게 마감하든 마감하는 몰딩인데 요즘에는 이 문선몰딩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고요. 평몰딩으로 보통 돌리는 추세입니다. 보통 45평몰딩이나 60평몰딩으로 문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보통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루바라고 부르는 루바도 이런 MDF 래핑 루바가 있고 아니면 미송 루바라는 벽면 마감제가 존재하잖아요. 보통 이 몰딩 같은 경우에는 허리 밑으로 그래서 허리 몰딩이라고 부르는 제품도 있고 허리 밑으로 식당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가는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몰딩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요즘에는 평몰딩 큰 거를 받쳐놓고 다른 평몰딩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간단하게 이렇게 루바로 이렇게 이빨을 끼워가면서 차근차근 마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시게 되면 이 윗부분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마감하는 몰딩이 이렇게 루바마감제라고 불리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하게 되면 이빨이 딱 맞게 돼서 몰딩을 깔끔하게 마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도 이렇게 아로가져서 이렇게 끝까지 마감이 돼서 이렇게 루바를 시공을 하신 다음에 마감제로 덮게 되면 밑에도 뜨지 않고 위에도 뜨지 않고 이렇게 이쁘게 루바를 마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루바마감제 같은 경우에는 65mm와 90mm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 두 제품의 차이도 취향차이니까 보통 넓게 마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90mm로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65mm로 시공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들의 몰딩들도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개인이 시공하실 수 있을 만한 몰딩으로 제가 들고 왔거든요. 정말 몰딩이 많은데 사실 사용처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몰딩이라는 이름 자체가 마감을 한다는 제품이기 때문에 마감만 잘 되면은 사실 이런 특수한 몰딩들 말고는 어디에 쓰든 이쁘게만 마감되면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루바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저희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고정 댓글로 이용을 하든지 다음에 추가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몰딩에 관한 설명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연우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